네, 어느덧 공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이제 두 곡이 남았는데요. 방금 들어주셨던 인어 노래하다 같은 경우는 사실 정가는 우리 전통 성악곡인데 비해서 언어를 처음에 영어로 했을 때에는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지 몰랐거든요.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를 할 때랑 영어를 할 때랑 그 발음상 당연히 차이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 정악발성에 붙여주시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을 또 해주셨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 이어지는 미지수 25형 가야금 온 홀톤이라고 하는 제목도 가야금 연주자께서 꽤 많은 고생을 해주신 곡이세요. 이게 전통 가야금의 조연을 따르지 않고 오는 게 홀톤 스케일로 조연을 하다 보니 새롭게 그것을 손에 익히셔야 했고 그걸로 만들어지는 또 기존에 오음은 게 많이 하셨던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주법을 사용하셔야 해서 서로 많이 또 연구가 필요했던 곡이기도 합니다. 듣기에는 사실 오늘 몇 곡들이 좀 편한 선율이라거나 아니면 반복적이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연주자분들이 굉장히 미세한 점차적인 변화를 계속 꾀하고 있는 곡들이고 음계 같은 것들이 전통음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을 서로 연습하면서 만들어간 곡이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 된 것이어서 저도 당연히 감사를 드리고 또 관객분들께서도 조금 다른 전통악기의 어떤 음색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 그러면 미지수라는 조금 제목도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곡인데요. 경계한 리듬으로 가니까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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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